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사인방,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정영학과 남욱, 이 네 사람은 그동안 돈의 결의를 했을 정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 변치 말자,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던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돈이 규모가 커지자 서로 간에 뭔가 안력 다툼 그리고 비방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서로 책임 내탓 내탓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본인이 유동규와 김만배 사이의 대화, 또 참여했던 회의 등에서 사진도 찍고 녹취를 해서 19개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진술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는 정영학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저성사수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영학과 함께 사업을 하면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영학은 지금 본인이 50억 플러스 3억, 그러니까 53억 원을 돌려달라고 김만배 화천대유 측에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자기들끼리 돈거래를 하면서 50억 플러스 3억 원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로비 자금 갖고 서로가 다툼을 벌였고 그 가운데 녹취도 했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같이 가자, 끝까지 비밀로 하자, 변치 말자 하고 돈 결의를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서로가 소송도 벌이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상호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실체가 아닌가, 인성의 실체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범죄의 모의를 할 때는 입탄소송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서로 많은 화해를 주겠다, 서로 지분을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분을 나누는 사이에 서로 욕심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터져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올 올 말에 화천대유와 김만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약 3주 만에 취하를 했습니다. 검찰은 소송 금액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클럽, 약속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과 그리고 유동규, 유동규가 2013년 위례자산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받은 3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을 5명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50억, 그리고 또 나중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350억 원의 실탄을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50억 원의 로비 자금을 각각으로부터 받았지 않았을까? 받았는데 그걸 로비를 제대로 했냐? 이렇게 또 시비로 붙으면서 이걸 돌려달라.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측에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그러니까 50억을 먼저 내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개월 뒤에 검찰의 녹취록을 제출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낸 것들이 이런 다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은 그동안 정영학의 녹취록을 가지고 수사를 잘 해오다가 녹취록을 갖고 수사했다기보다도 녹취록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하는 정도의 지금 뭐 이 사법 처리된 것은 지금 유동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만배는 기각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이 정영학, 정영학에 대한 추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영학도 처음에는 검찰에 자료를 주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서서히 팽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의가 김만배를 상대로 50억 원을 내라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정영학은 김만배 쪽에서 빌려간 50억 원의 이자 6천만 원까지 합쳐서 모두 54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 정영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서울중앙법원 천화동인 5호에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배 측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54억 6천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또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만배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까지 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천화동인 김만배 측은 3주 뒤인 올 6월 달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화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는 정영학입니다. 정영학이 3주 뒤에 소송을 모두 취화했다는 겁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약증서 등 이들 사이의 거래 근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래 근거 50억 원을 내놔라 줬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들이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명, 50억 플러스 7명은 350억 원의 실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다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 변호사, 지금 김만배 쪽의 변호사는 소송 금액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변호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상 부분이라 일질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자금 등에 둘러싼 갈등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관계와 법주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건넨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측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정 회계사도 당시에 5, 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걸어온 하면서 50억 원씩을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정 회계사에 대한 공격을 거꾸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로비한다고 했는데 로비 작업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정재창 씨가 2019년, 2020년경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서 2013년 유동규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 등을 보여주며 150억 원 내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50억 원을 내놔라. 그렇게 약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김만배는 비용 분담을 거짓했던 만큼 이후에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보도가 됐는데 정재창 씨가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준 걸 이걸 빌미로 150억 원을 내놔라 하니까 나중에 120억 원을 줬다 해서 3억 원의 뇌물을 입마금하려고 120억 원을 줬다로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마전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한 팀처럼 움직였던 김만배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까지 4명의 동업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거나 지금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정영학 회계사와 수수백에 이르는 대금 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영학은 동업자의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에 나는 2015년 이후에 사업에서 배제됐다. 김만배 씨가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김만배 씨를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전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해서도 유동규 전 사장의 직무대리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께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1호, 전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동인 1호가 지금 김만배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그래서 개발 이익의 사용처와 로비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지금 대지를 심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형, 동생 하면서 변치 말자라고 했던 이들이 지금은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고 또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복마전, 돈 속에 묻혀있는 인간들의 아주 탐욕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면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있어야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검찰이 듣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